1분 유림 소식입니다. 요천안시 지상 백일장에는 비음산 척촉이란 시제로 총 32수 중 고선한 결과 장원장순규, 차상이면석, 차아김용근, 참방노승필, 노재원, 허성구 씨가 수상했고 가장은 박기태 외 14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이한봉 요천시사장은 이번 시제는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입고 우리 고장의 유적을 기리고 저 비음산 척촉으로 정했다며 본시제의 취지에 맞게 아름다운 시를 지은 입상자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요천시사는 1859년 창원 남면 지역을 중심으로 김기호, 정재권, 송병정 김진원, 김현우 선생이 입안한 한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요천시사는 2004년부터 선생들의 뜻을 읽기 위해 매년 한시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